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저도 이제 처음 도전해보는 예능이기도 하고 제가 그간은 딱히 제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첫 녹화 한 두 번째 날까지만 해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저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본을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상황을 거기 가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상황에 점점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되게 제 주변 분들한테는 이걸 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제가 흙에 막 들어놓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예쁘게는 안 나오겠지만 저는 찍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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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